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구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방송을 복귀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대로 복귀하려면 5월달이고 컴이랑 제대로 바꾸고 트위치랑 유튜브도 같이 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아프리카로 오늘 3월 5일 기준으로 오후 5시에 루님이랑 합방하고 이제 토요일, 일요일 주말마다 방송을 할 시간을 내도록 합니다 일주일 하고 가기는 쉬어야 되니까요 몸이 좀 늙으니까 이제 여유도 갖고 방송도 하고 그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좀 고천만가 복귀할 것 같아요 오늘이랑 다음 주도 하고 매주 주말마다 하는 걸로 합니다 토요일, 일요일 그것보다는 이제 컵을 바꾸면 이제 오버워치나 이런 것도 해야죠 아 그나저라 작년때문에 괴롭네요 작념이 걸려가지고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념이 이걸 뭐 아무튼 복귀를 하는데 여태까지 방송도 못하고 녹화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때 뵙도록 할게요 흑 다음 주에 만나요 그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끄고 좀 또 tagged